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15장에서 17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열매맺지 않는 포도나무 비유로 남유다의 이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남유다는 들포도나무가 되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때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귀한 것은 열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것은 그들 가운데 온유와 절제, 희락과 화평, 충성과 오래참음, 양성과 자비, 사랑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다른 어디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뗄감밖에는 쓰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남유다의 이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고아와 같았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비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보지 않아 피투성이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아 같은 남유다를 친히 살려 길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출애급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거두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남유다가 들의 풀같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모든 사실을 저버리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남유다는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며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래까지도 숭배했습니다 또한 남유다는 이방 민족과 교역하며 그들이 교역했던 애국과 블레셋과 아수르와 갈대아 땅의 우상들을 두루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상을 섬기며 행음한 남유다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맺은 옛 언약을 기억하시며 새 언약을 다시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남유다의 죄는 너무 크고 더러워 차마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들과 맺었던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다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옛 언약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언약 즉 은혜 언약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의무를 지키는 조건적 언약인 쌍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쌍무 언약을 지키지 않아 3단계 포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때 사로잡혀간 곳에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의뢰 언약으로 또다시 시작하사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 예고와 에스겔 선지자의 새 언약 예고와 설득은 레위기 말씀을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고된 새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됩니다 네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수수께끼와 비유 곧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큰 독수리 같은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이 남유다의 여우약인 왕과 1만여 명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왔습니다 둘째 너부가네살왕이 시드기아 왕을 남유다에 세워 바벨론 제국에 지배하여 있게 했습니다 셋째 남유다가 또 다른 큰 독수리 같은 애굽을 의지하며 동맹을 원했습니다 넷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남유다의 멸망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로 주신 이 이야기는 열한기 하와 역대하 그리고 예레미야의 동시대사꾸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우약인 왕을 비롯한 2차 바벨론 포로에 대한 기록과 여우약인 왕이 끌려간 이후 시드기아가 남유다의 왕이 된 기록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록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가 바벨론 제국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 제국을 배반하고 애굽과의 동맹을 원한 자는 시드기아 왕이라고 증언합니다 시드기아 왕의 바벨론 제국 배반은 결국 남유다 멸망과 3차 바벨론 포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과 애굽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선택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이나 애굽 같은 강대국을 의지할 뿐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회개의 노력 또한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백향목 비유를 말씀하시며 궁극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은 메시아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백향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 안에서 남유다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메시아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47일 에스겔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뗄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운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뗄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리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홍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스겔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아니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낳은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부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웃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원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실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펄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믄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은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줘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인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로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국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쌓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슨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이미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역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잔 음료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고를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믄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줍니라 그런 등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료야 여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져간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 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오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의를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절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 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부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거로하면 딸도 거로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오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의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력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불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 적 내가 내 행한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아몸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너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케일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에바놀에 이르러 백형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벌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제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적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적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 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